네, 안녕하세요. 중국의 중동 주춧돌 이란의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도 계속 음모론이 지금 제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단순한 사고사가 아니다. 이게 굉장히 기묘한 사건이다. 이런 추정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정치 위기가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겁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 와중에 타이완 가서 도발하는 중국. 이거 정신분열 아니냐.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시는 생기기는 멀쩡한데 이 사람 완전히 집단 학살자입니다. 테헤란의 도살자, the butcher of 테헤란이라고 불리죠. 이 사람이 1980년대, 이란의 혁명이 78년, 79년이죠. 그리고 80년대에 수천 명을 잡아 죽였어요. 그때 핵심, 말하자면 인민재판관, 이슬람 인민재판관이었어요. 당시 20대 청년이었습니다. 지금 63이니까, 40년 전이니까 20대 초반 청년이 겁없이 사람 잡아 죽였습니다. 5월 19일 날 이란 북부 산악지역에서 헬기가 추락을 했죠. 그리고 5월 24일 날 매장을 했는데 안장도 안 씁니다. 집단학살자인데 안장 같은 용어도 그렇고 매장을 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울고 난리가 아니죠. 그런데 또 그런 얼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사정을 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세례탈출 자유구독료 부탁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례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이란 사람들이 이렇게 다 삐니 가 있는 건 아니고요. 라이시의 죽음을 축하하는 이란 사람도 많습니다. 특히 이란 밖에 나와 있는 사람들, 춤추고 깃발 흔들고 그리고 이제 테헤란의 학살자, 저렇게 사람 잡아 죽인 저런 자가 드디어 죽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아요. 일단 이제 지금 최고 지도자가 하메인이잖아요. 이 사람이 고령입니다. 그래서 이 후계구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란이 이게 이슬람 공화국인데 어떻게 이슬람으로 공화국을 합니까? 국채 자체가 기기묘묘한 국채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혁명난지가 지금 79년으로 보면 지금 혁명난지가 45년, 46년이 되니까 점점 타락을 해가지고 권력이 이제 뭐라 그럴까 잔인하고 그리고 굉장히 능동적인 혁명가 그룹에서부터 이제 배부르고 부패하고 좁아진 음모가 그룹으로 이렇게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 처지인데 그걸 상징하는 인물이 지금 이란의 최고 지도자 슈프림 리더 하메인이입니다. 무시무시한 음모가죠. 그래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뭐냐면 하메인의 후계자로서 지금 1순위, 2순위를 두 명이 거론되고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인 라이시가 죽어버림으로써 후계 구도가 하나로 모아졌다. 이렇게 서방평론이 나오거든요. 후계 구도에서 걸림돌이 돼서 제거한 거 아니냐. 하메인이 이 할아버지, 이게 무시무시한 할아버지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대통령이 된 과정도 황당해요. 이 할아버지가 81년에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1년에서부터 89년까지 대통령하다가 그다음에 최고 지도자가 된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81년 신임 대통령 마무드 알리 리자이가 폭탄 테러로 5개월 만에 암살됐습니다. 암살이에요. 신임 대통령이. 그래서 당시에 최고 지도자인 호메인이, 호메인이 하메인이, 호메인이 하메인이. 좀 헷갈리죠. 그러니까 호메인인은 이제 이란 혁명 때부터의 지도자고요. 하메인인은 이때 대통령이 된 거예요. 81년에. 호메인이가 하메인이를 대통령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뭐 음보론적으로 말하면 신임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드니까 폭탄으로 죽여버리고 하메인이 내세웠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최고 지도자가 된 과정도 또 웃겨요. 기존 후계자가 제거당하고 후계자로 하메인이가 지명된 직후에 호메인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989년 초만 해도 후계자는 누구였냐면 아야툴라 몬타제리라는 이슬람 시아파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호메인이가 죽기 몇 달 전에 이 몬타제리를 쫓아내버려요. 숙청을 해요. 물론 죽이진 않았지만. 그리고 하메인이를 후계자로 세워요. 그 직후에 호메인이가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목숨이 오늘 내일 오늘 내일 하는 호메인이 할아버지를 어떻게 손을 봐가지고 기존의 후계자를 쫓아내고 하메인이가 후계자가 되고 후계자가 된 다음에는 목숨이 오늘 내일 오늘 내일 하는 할아버지가 우연인지 필연인지 돌아가시고 바로 후계자가 된. 그러니까 살벌한 과정을 통해서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할아버지죠. 89년부터 장기 집권이니까 지금 몇 년이요? 90년이라고 치면 2000년, 2010년, 2020년 그러니까 35년째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제시대 36년. 이 하메인이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시스템이 1인 체제로 집중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 하메인이가 근데 인간이니까 죽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후계 구도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 후계 구도 중에 제일 유력하게 꼽혔던 사람이 라이시입니다. 그 라이시가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다른 후계 구도로 경쟁하던 다른 한 명이 한 명밖에 안 남은 거야. 그런데 그 한 명이 누구냐? 하메인이의 둘째 아들이에요. 이게 모츠타바라고 읽더라고요. 모츠타바. 모츠타바가 이게 아마 저는 51%의 확률로 후계자가 될 겁니다. 최고 지도자가 될 거예요. 그런데 네 가지 파워를 갖고 있어요. 우선 첫째 천문학적 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집안이 이란을 주무른 지가 이제 35년이 되니까 돈이 무지막지하겠죠. 무지막지한 자산운용을 하고 있고 이 자산운용에 대해서는 서방언론에서는 가디안 그리고 리바라시용 두 개가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젊었을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에요. 그때는 새파랄 때죠. 젊었을 때부터 기존 거물 정치인과의 커넥션이 있었어요. 그때 마무드 아마디네자드를 대통령으로 만든 오른팔이 바로 이 청년 모츠타바였습니다. 그렇게 부정선거 의혹이 있거든요. 마무드 아마디네자드가 2005년에서 2013년 참고로 이란의 대통령 선거는 우리랑 다릅니다. 그러니까 혁명의 수호 원로그룹이라는 데에서 이 사람은 후보가 될 수 있어 안 될 수 있어 해서 후보를 걸러버립니다. 그리고 투표율은 요새는 7% 테헤란 투표율. 그런데 혁명 원로그룹 혁명원탁회의죠. 가디안 그룹인가 뭐 그래요. 그게 이제 최고 지도자의 고무 거수기예요. 결국 최고 지도자가 자기가 낙점하는 후보랑 또 옆에서 도우미로 같이 뛸 수 있는 후보 몇 명 세워놓고 자기 낙점 후보가 당선되게끔 연출을 하는 건데 아까 81년에는 자기가 낙점하지 않은 후보가 되니까 호메이니가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죽였다고도 말아 하는데 그룹은. 여기는 하도 복잡한 동네니까. 그래서 이제 비록 낙점은 했지만 일단 그게 투표율이 5%든 10%든 간에 이겨야 될 거 아니야. 그 이기게 하는 과정을 바로 2005년에 청년, 20년 전에 청년 모스타바가 오른팔로 그 과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지, 기존 거물 정치인과 커넥션 깊지, 그 다음에 공인 정치 테러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이란의 군대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죠. IRGC. IRGC가 육해공에다가 쿠슨가에서 솔레이마니가 이끌던 해외 공작하는데 그리고 바로 바시지라는 민병대예요. 그러니까 IRGC, 이란 혁명 수비대의 5군 체제의 하나의 군종을 이루는 데인데 바시지인데 이 바시지를 누가 운영하고 있냐. 모스타바가 운영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바시지가 뭐 하는 거냐. 시위 나면 가서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핵심은 골목길로 끌고 가서 총으로 쏴 죽이고 이런 일을 하는데요. 이게 공인 정치 테러 조직이죠. IRGC의 5개 군종 중에 하나를 이끌 정도니까 IRGC, 즉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의 관계가 굉장히 끈끈합니다. 돈 있어, 커넥션 있어, 주먹 있어, 이란의 실세인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굉장히 끈끈해. 이런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하메니가 이제 먹는 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란에서 김일성 가문이 만들어지는 중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가나? 김일성의 세습 배경을 보면 위기의 뒤집기입니다. 두 번 뒤집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6.25 전쟁에서 남침을 해서 실패를 했잖아. 그럼 제거돼야 될 거 아니야. 아니죠. 전쟁에 실패하는 과정에서 친중파를 실을 말려버리죠. 인민군이 괴멸되니까, 인천 상륙작전에 의해서. 그 인민군이 친중파의 아성이에요. 인민군의 최정예 요원 4만 명 정도가 만주 교포들이었잖아요. 일제 때는 만주의 교포라는 개념이 없죠. 만주에서 살던 조선인들인데 공산주의에 동조하거나 공산당 활동을 하고 국공내전 때 공산군 편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북한 인민군의 최정예 4만 명 정도를 형성했습니다. 그걸 이끈 사람이 무정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저기에 몰빵했다가 다 죽어버린 거 아니에요? 낙동강전선에. 괴멸해버려요. 그게 이제 1950년 10월 이렇게 되면 괴멸해버린다고요. 그 다음부터는 유엔군은 인민군과 싸운 게 아니라 중공군하고 싸운 겁니다. 30 한 4개월 되죠? 7월까지니까 20, 30일. 34개월을 중공군하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박헌영 쪽은 남로당은 야 니들이 내려가면 100만 명 봉기한다고 보증수표 쓰고 인감도장 찍었잖아. 야 헌영아. 100만 봉기설. 그게 이제 박헌영 쪽에 한 거거든요. 침공하면 100만 명 봉기한다고 그랬다고요. 근데 뭐 100만 명 봉기했으면 이 모양 됐겠어? 네가 좀 책임 좀 져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박헌영을 옥죄죠. 그래서 박헌영이 55년인가에 결국 사형집행 당하죠. 자기가 미제의 간첩이라고 자백하고 자백인지 강제자백인지 자백당하고 박헌영이의 미제의 간첩이라고 자백한 것은 맞는 소리로다 한 게 바로 주사파의 효시라고 얘기되는 김영환 씨가 쓴 강철서신의 핵심 명제예요. 그게 제가 읽다가 뭐 이런 쓰레기 같은 소리가 있어서 치워버렸는데 그게 85년도 가을쯤에 내놓고 북한의 정통성을 부여한 문건이죠. 짧은 팜플렛이에요. 그게 강철서신이에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 6.25 남침 침공에 실패를 했는데 그래서 인민군이 다 붕괴했는데 결과는 뭐냐. 그전에는 지분이 3분의 1이었어요. 김일성이가. 일단 연안파 지분이 커요. 북한 인민군은 연안파 거예요. 친중세력 거예요. 그다음에 먹물 좀 먹고 사회 좀 돌아가는 거 알고 통박 좀 잡는 거는 전부 남노당 지식인들이야. 그리고 김일성은 소련의 후광을 업었다는 거 외에는 이렇다 할 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패전, 전쟁 패배의 책임으로 연안파 숙청에서 김무정은 50년 12월쯤에 튀어요. 중국으로 안 죽으려고. 그리고 남노당 목을 죄죠. 스탈린과 짜옹을 한 거지. 얘들 이번에 날리고 제가 소련에 줄속했습니다. 원래 소련군 88국제여단 대위 출신이고. 그런 거죠. 그때 뒤집었다고. 또 한 번은 1953년에 스탈린이 죽고 그다음 후르쉬초프가 서기장이 된 다음에 1956년 초부터 후르쉬초프가 스탈린 격하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스탈린 격하 비밀 연설이에요. 고급 당원들을 상대로 한. 그 녹음 릴 테이프를 평양 러시아 대사관으로 보내요. 그때 러시아는 북한의 지배국입니다. 동무들 오라오. 그래서 이제 난다긴다 하는 평양 체제의 사람들이 상류층이 다 러시아 대사관이 만든 그 자리에 한 천여 명 되겠죠. 앉았어요. 그때 딱 봉투 밀봉한 거 뜯고 테이프를 돌려요. 동시 통역하면서 그게 바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야 드디어 우리의 종주국 소련이 일성의를 날리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반 김일성파들 조금 남아있던 거기는 완전히 희색이 마련해. 김일성파는 완전히 표정이 죽었고 그 당시에 후르쉬초프의 관점은 김일성을 날리고 보다 더 친소적인 성향의 사람으로 새로 세우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56년 가을에 헝가리 사태가 터진다고요. 그러면서 김일성을 날려버리겠다라는 소련의 정책이 그냥 주저앉히는 정책으로 바뀌어요. 이게 김일성의 인생 로또 대박입니다. 죽어야 될 자리가 헝가리의 학살 이후에 가장 안전한 자리로 바뀌죠. 헝가리 시위 때 한 6, 7만 명 죽었을 거예요. 인구의 한 0.3%인가 0.5% 꽤 많고 우리로 환산하면 2, 30만 명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게 왜 죽었냐. 헝가리 군인이 총사서 죽은 거 아니에요. 소련군 탱크가 들어가서 깔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소련 입장에서는 북한 잘못 손보다가 이상한 상황 발생할 수 있어. 덮어. 그냥 일성해보고 하라 그래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김일성의 뒤집기. 다시 말하자면 김일성 가문의 형성은 모두 글로벌 군사 정치학의 여권 변화에 따른 로또 혹은 글로벌 군사 지정학을 기막히게 읽어내고 거기에 기민학에 대응한 결과예요. 일단 글로벌 군사 지정학적으로 그런 게 닥친 거라고. 예를 들면 6.25 때 패전을 했는데 어떻게 권력을 유지하냐. 북한을 장악하고 있던 소련 입장에서는 돼도하는 일본 공산당 아류인 남노당 애들도 보기 싫고 제가 먹물이라고 까불기나 하지. 충성을 자기들이 확신을 못하겠고 중국 공산당과 연관이 있는 연안파는 더더욱 그렇고 그런데 그 연안파가 인민군을 장악하고 있고 그런데 다행히 낙동강에 몰빵해서 인민군 다 죽어버렸고 연안파 연안파 허리 아래가 다 끊겨버린 거예요. 일선이 계속 시키면 되겠네. 이런 여건이었다고요. 50년 겨울부터 여건이. 그래서 이런 상황을 모르면 어떻게 6.25 남침을 실패했는데 김일성의 권력을 계속 유지했지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죠. 56년에는 죽을 자리인데 헝가리 사태 때문에 살아나서 오히려 종파숙청이라고 해서 그때 김일성한테 대가리 내밀고서 대들려고 조진보였던 자들 그러한 조진보였던 자들의 사둔의 발전까지 다 숙청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종파주의, 종간나, 쉐이 이게 북한 최대의 욕인 거죠. 이란은 이런 식의 국제적 군사지정학적 여건이 있냐 이런 게 있어야 가문을 세울 거 아니야 그걸 잘 읽어서 있기는 쥐뿔도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거꾸로 해요. 상황이. 이란이 부딪혀 있는 여섯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란은 이번에 라이시 대통령의 사망 이후에 정치위기의 대폭발 혹은 정치위기의 급강화 나락으로 추락할 거다. 이렇게 보는 서방평론가들이 많습니다. 이 여섯 가지는 뭐냐 일단 이란이 러시아 침공을 지원했는데 이게 꽝이 됐잖아요. 일단 러시아는 전략적으로 패배를 했죠. 나토의 확장을 반대한다는데 세상에 핀란드와 스웨덴까지 나토 가입해서 발트해가 전부 그게 되고 유럽을 완전히 다 적으로 만들고 전략적으로는 다 패배한 거죠. 러시아는. 그 다음에 이란 그러니까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을 지원한 이란은 뭐가 되냐고 두 번째는 하마스의 17테러 사주에 실패를 했죠. 하마스 17테러는 왜 했냐 사우디랑 이란이 완전히 아삼육 동맹으로 공식화되면서 아브라함 어코드, 아브라함 협정이 완전히 더 내실을 더 강화해서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란을 완전히 사우디 그러니까 온건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의 손을 잡고 중동판을 정리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야 이거 못 참겠어. 그래서 일을 저지른 거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는 그럼 그 일을 저질렀을 때 계산은 뭐였냐면 아랍 온건 국가 안에서 또 전 세계에서 반 이스라엘 시위 그리고 반 아랍 왕정 시위가 다 불붙어 올라올 것이다. 이런 황당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안 그렇죠. 세 번째는 후티를 시켜서 홍해를 차단하면 서방에 좀 타격을 보지 않을까 했는데 타격을 보긴 거녕 또 후티도 죽기 싫으니까 차단하는 척하고 좀 하다가 또 안 하는 척하고 하는 척하고 안 하는 척하고 이러니까 이게 죽도밥도 아닌 게 돼버렸지. 이것과 상관없이 이라는 경제는 완전히 거달라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히잡 시위에서도 여기 이제 자료화면에도 나오지만 히잡 시위 같은 거 그러니까 작년에도 있었고 계속해서 정치 안정이 지금 불안정하다고요. 투표율이 뭐 6% 7%예요. 테헤란 투표율이.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가 뭐냐면 이란이 다민족 국가입니다. 뭐 쿠르도 있고 뭐 발로치도 있고 아제르바이잔 민족도 있고 굉장히 다민족 국가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민족 국가를 통합을 해야 이란이라는 나라가 유지가 되는데 이 페르시아 계통이 아닌 다민족들이 발로치도 그렇고 쿠르도도 그렇고 전부 일을 박박 깔고 있어요. 이번에 그런 지역에서는 라이시 죽었다고 손뼉치고 난리 났다고요. 이란 안에서도. 여섯 가지 실패가 줄줄이 끼어 있는데 어떻게 무슨 판 뒤집기고 뭐고 가면 불가능하죠. 이런 상태에서 가문을 만들겠다고 칼을 뽑았으니 안 뽑았어도 가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 돈 갖고 있어. 커넥션 갖고 있어. 깡패 갖고 있어. 뭐 다 갖고 있는데 군대 갖고 있어. 다 갖고 있으니까 가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정상적으로 가겠냐 이거지.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음모론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두 명이 차기 최고 지도자 차기의 슈프림 리더가 되는 후보로 두 명이 꼽혔는데 하메인이의 아들과 죽은 라이시 대통령이. 그런데 라이시가 죽어버림으로써 이제 후보 한 명 남았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먹는 판이다. 이제 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만약에 하메인이 아들이 먹는 그림으로 흘러가게 되면 뭐 그게 암살에 의해서 죽은 거든 사고에서 죽은 거든 결과적으로는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걸 음모론이라고 그냥 치부를 못하는 거라 결과적으로 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자 그런데 이란은 중국 중동 정책의 주춧돌입니다. 중국이 이란 원유 수출 물량의 90%를 소화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보시다시피 2018년에 보면 저 군청색이 중국이에요. 중국이 절반도 안 되잖아요. 불과 6년 전에는 절반도 안 됐어요. 이란 전체 수출 물량에. 그다음에 인도가 중국만큼 수입을 했어요. 그리고 기타가 또 중국만큼 수입해요. 그 기타 안에 한국도 들어있는 거예요. 유럽도 상당히 수입하고요. 중국의 절반 정도. 일본이 조금 수입하고. 이런 구조였었는데 지금 2023년 구조를 보세요. 중국과 기타. 그런데 중국이 90% 이상. 그러면 이거 무슨 얘기냐. 중국이 뭔 소리 하면 이란은 그냥 무릎 꿇고 들어야 돼. 중국이 석유 안 사가면 이란 망하는 거예요. 나라문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동 정책을 우리가 좀 전향적으로 해야겠어. 그런데 왜 이란하고 사우디 맨날 다 투닥거려. 사우디 아저씨들 말이야. 우리가 사우디에서 그래도 가스도 사오고 석유도 사오고 하잖아. 이란은 우리 말 들으니까. 사우디도 잠깐 베이징에 들어와 봐. 이란 당신들도 들어오고. 둘이 앉혀놓고 좀 화해하고 잘 지내시지. 그래가지고 작년 3월 불과 14개월 전에 베이징에서 사우디와 이란이 손잡고 쎄쎄쎄 했잖아요. 잘 지내자고. 그 정도로 이란이 말을 들어요. 중국에. 그러니 이란이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을 지지하고 지원한 거라든지 하마스테라를 사주한 거라든지 후티를 시켜가지고 홍해 차단을 한 거라든지 이거는 중국이 기획해서 이렇게 해라 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중국이 사전에 알고 뭐 해봐라고 양해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이란은 중국의 중동정책 주춧돌입니다. 이런 이란이 치명적 정치위기 속으로 전락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중국의 중동정책이 완전히 파산하는 겁니다. 완전히 파산하는 거예요. 이 와중에 전쟁도 못 벌이면서 타이완에 대해서 깡패짓을 해요. 이틀 동안 타이완 전면 포위하는 군사훈련을 한다고 난리하네요. 그리고 중국 군사대학 교수로 앉아 나와서는 타이완은 죽음의 섬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러고 정신분열이죠. 지금 중국은 이렇게 막 쳐벌릴 상황이 아니고 단돌이라면서 탄탄하게 다지면서 생존을 도모해야 될 상황인데 막 힘을 바깥으로 막 투사하는 척하고 난리 부르스를 부리잖아요. 중국의 GDP 성장률이 이미 연 5% 이하로 들어갔죠. 여기 회색 지역은 그래프의 회색은 회색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추정이죠. 추정입니다. 지금이 이제 올해 4%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그럼 앞으로 이제 수년 안에 연 3%까지 간다는 소리요. 중국이 이제 거기다 인구는 줄어가. 우리는 인구가 줄더라도 한류가 인기가 좋아서 외국에서 사람이 오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옛날부터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을 취해서 이미지가 좋고 외국에 대해서. 이러면 한국 사람만큼 받으니까 같은 일하는 한국 사람만큼. 그래서 우리는 좀 빠져나갈 길들이 몇 개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내야 될 거고. 중국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끝난 거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도저히 타이완에 대해서 전쟁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북한을 내세워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벌일 수 있을까. 버릴 수는 있겠지. 물론 그런데 북한이 중국이 막 뒤에서 저렇게 전쟁해라. 전쟁해라. 계속 압력 가하면 좀 이상하게 튈 것 같은데. 북한도 죽기 싫어하니까. 평양 것들도. 중국한테 더 큰 문제는요. 북한이 말을 듣냐 안 듣냐를 떠나서 더 큰 문제는 뭐냐. 한반도에서 전쟁 버려봐야 북한 내세워서. 얻을 게 명확질 않아요. 이 한국 사람들 기질을 알거든.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싸우면 어떡할 텐데.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싸우면 어떡할 텐데. IMF 때 근무하듯이. 거기다 베이징 코앞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뭐라 그럴까. 이게 정신분열적 상태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에서 러시아 편 들었다가 유럽과 원수가 났거든요. 중동 정책에서 이란을 주춧돌로 사용했다가 이란은 망가져갖고 이란이 하마스테롤을 벌이는 바람에 중동과도 원수가 났습니다. 중동 아랍 온건 국가들과도. 동남아 잘 꼬셔가지고 끌고 가려고 했다가 메콩강 나오고 남중국회 나와가지고 필리핀서부터 싹 원수되고 있죠. 인도네시아만 원수가 아니에요. 대만에서 저렇게 생통품 잡고 홍콩 본토화시키고 생각구에서 문제 일으키고 동중국회에서 그래가지고 일본이랑도 원수 났잖아요. 북한 시켜서 도발했다가. 북한 시켜서 도발하면서 한국 원수 났고 미국 일본 상국 체제 만들어졌잖아요. 자 그러면 한반도 동북아시아 일대 그 다음에 남중국회 동남아시아 인도랑도 원수 인도 중동 유럽 건드리는 것마다 원수야. 그런데 이걸 하나라도 수습을 안 하고 계속해서 이를 바깥으로 벌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타이완 그거 하면서. 그래서 내가 보면서 방구를 자주 끼면 설사를 한다는데 너희는 방구 아무리 껴도 설사도 안 나와. 전쟁도 못할 거면서 왜 그렇게 바깥에 깡패짓을 하고 어깨에 힘을 주고 목까지 빠빠시하고 주먹 휘두르면서 사납게 날뛰냐. 어떻게 중동이라도 좀 수습해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